10일 정도, 그리고 이번 날, 지형수 propre 정국에서 병원이 호랑이지만 좀 더 잠깐 스카드 얘기를 해 주셨을 때 너무 많은 양이 친구들에게 오늘 하루에 댕던 재배가 이렇게 쉬어서, 쉬어서 쉬어서 그런거에요 – 쉬어서 그런거에요 – 쉬어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– 다 있죠? 계절별로도 – 뜻하는거 맞죠? – 네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만 푸른 뿌리만 한 번 더 오고 오늘은 끝을 지읍시다. 끝을 지고 갉은 물 올렁을 넣어 놓고 해야지. 간다 간다니부터 잊어서 푸른 뿌리로 해볼까? 간다 시작! 간다 간다니 오오오오오오오 나는 간다니 너 잘 살아라 해 기다려야 돼요. 장단이 끝날 때까지. 푸른 포리 오거진 골짜학 시작 푸른 포리 거기가 안 이뻐 다 이뻐서 푸른 포리 거기 꺾어주는 데가 안 된 거야? 예,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자, 시작! 푸른 우리 무거진 골짜학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안전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 다 가두고 그 다음 이제 뒤를 녹음만 넣어줄 테니까 녹음만 넣어. 그래갖고 다음에 벽에 땅 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리어 잔을 틀어 술 부어도 잔을 잡지 아니하네 아이고 태국 하하 나 흐흐흐 성화가 나 내 해 해 그러면 이제 해가 고으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